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체날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가정의 기독교화를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해온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세월호 유가족과 노숙인 등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가정에서 오는 상처와 회복,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의미 등이 조명됐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자녀를 잃은 박은희 전도사. 가족과 친지들조차도 유가족들의 처지를 이해해주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단지 자녀가 왜 죽었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의도를 오해하거나 심지어 받은 보상금을 빌려 달라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 하지만 박 전도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아픔을 공유했던 유가족들을 새로운 가족으로 맺어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1988년 노조활동으로 투옥된 후 노숙인으로 살아온 김종철 씨. 가정에 대한 상처를 안고 살아온 그에게 구세군이 마련해준 자활 프로그램은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김 씨는 노숙인으로서는 드물게 집까지 장만했고 SNS로나마 가족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콘서트를 마련한 가정생활협회는 가정은 가장 중요한 공동체이면서도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며 가정을 통해 새로운 힘을 공급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의미를 재확인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